큰 거 또 찾았어 그래? 그럼 엄마가 먹어볼까? 이거 싫고 그래 저녁이란 말이야 시간이 손님이 딱 왔어 어? 이거 뭐예요? 블랙베리예요? 어? 근데 블랙베리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얼마예요? 원 달러 이거는요? 트리 달러 그러면 이거는요? 제일 큰 거는? 파는 엄마는 트리 달러짜리 하나 주세요 엄마 네? 엄마 왜요?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안 근데 왜 밖에 가서 건너야지 응 아직 안 와 5시에 온대 네? 5시에 올 거야 지금 4시 반이야 근데 사람이 하나만 가져갈까? 아니면 두 개만 가져갈까? 모르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봐야지 그러니까 이거 다 팔면은 얼마가 생길 것 같아? 음 음 음 은혁은 은혁은 워스 코스마 헉 할 말 있어요 이하나? 이하나 이거 제가 어디 딴 거예요? 어디 내가 딴 거예요 사실래요? 사실래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응 뭘 하나 드려야 되나? 다시 해봐 이하나 이하나 이하니가 사해봐 이하나 사실래요? 이거 맛있어요 샀나요? 잘했어 들리게 말을 해야돼 어? 지금 먹으면 안되지 이거 지금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 맞아 파는 거야 응 인하도 연습해봐 이거 어제 제가 딴 건데 사실래요? 해봐 말을 할 수 있어야지 팔 수 있는 거야 이거 어제 딴 건데요 파야 돼요 네 얼마에요? 음 이불이에요 네 이하니 것들은 3개 나이 것들 1$ 2$ 4$ 오케이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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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까지 줬어! 티까지! 우리 너무 용돈이 조금이 아니야 오 마이 갓! 이아나 어떡해!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 5불인데 왜 5불 더 줬어? 이아나 이거... 말 케이스야? 이모가 요즘에 돈 많이 와나 보라고 이모 시식해 보라 그래 우리 시식할까? 어떡해 우리 지금 팔게 없네? 맞아 여기 너무 맛있어 이현이 한국말도 너무 잘하네 이현이 미국 학교 다닌거 아니야? 지금 영어유천네 그니까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한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 이모 고마워 헬로우! 하야미아빠 하야미아빠 할말이 있대 얘네가 뭐가 있어? 말을 해야지 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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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직접 따온거야? 왜? 많이 따왔어 많이 따왔어? 네 맛있어? 너까지 따왔어? 응 근데 이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었어 진짜? 아이스크림 멋있어 이현아 여기 시식해 보라고 해 봐 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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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됐네 잼 원래라도 어떠세요? lin 고마 SVม다 알지! 시작 fazendo relationships 하니까 생각 안 잘 tienes 너 영업 하는거야 에노시마 빨리 해봐 이하나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없ale 때 ipe이ER 내가 존 пит한같다 네 treasure ESS 딸기 다른거 받았네 뭐 사실거에요? 이거 조그만거 하나 살게요 이거 닦아놓은거야 바로 먹어도돼 1$ 이제 카드로 나중에 보내주신대 야 나 뭐라고? 밥먹으러 안가? 안먹어 그러면은 블랙베리 다 밟고 블랙베리한테 보내줄거야 블랙베리 몇개 남았는데? 아 재고가 좀 많이 남았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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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아 할머니도 오셨어? 이거 서비스 드려야될거 같은데 블랙베리 다 왔대요 한번 먹어볼 수 있나요? 우리가 다 먹었어요 그래 그리고 아가씨 갔다왔어 이현아 할말있어? 근데 이거 이현이 농장에서 딴건데 이현이가 많이 땄어요 이현이 정말 잘했네 이현아 어떻게 할거야 사신나요? 네 설레요 이현아 저거 서비스로 다 드려 라스트 커스터머다 이거 다 드려 감사합니다 서비스 뱀모로 보낼게요 이현아 이현아 오늘 얼마 벌었어? 돈이 있어요? 이거 얼마있어? 성교하자 오늘 번거에요? 원래 있던것도 있고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안녕 안녕 이 안에 이거 집어넣 이거 이현이가 블랙베리 팔아서 산 돈에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리는거야 이리와봐 여기다가 갖고있어봐 여기 11조 체크 11조 11조 이현이가 블랙베리 팔아서 오케이 끝좌 하나님한테 드리는거야 가자 안녕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가 땡큐가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아